알아서 나오는데요, 형님? 컴다운, 브로우. 타올이 얼었어. 자, 우리 슬슬 먹을 준비하자. 컴다운, 브로우. 선생님, 콜라 살얼음졌어요. 알아서 나오는데요, 형님? 타올이 얼었어. 타올이었던 것. 타올이었던 것. 물. 다행이다. 야, 주전자 진짜 잘 갖고 왔다. 다행이다. 큰 거? 형, 이거 아세요? 이거 물 확 하면 촥 이거? 그게 지금 된다고? 그거 안 될 걸? 안 돼. 내가 안 되지. 한 번 해볼까? 남은이 조심해 주세요. 형, 그 끌 뜨거운 물이니까 조심해. 남은이 조심해 주세요. 저쪽에서. 내 얼굴에 뿌리지 말고. 안 돼. 얘가 안 되지. 안 돼.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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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오! 야, 진짜 엄청 좋아. 지금 다들 엄청 좋아. 야, 이거 다 얼어. 이게 그래서 어는 것 같아. 이거 잘 안 끓는다? 엄청 끓는데. 엄청 추워서 가스 뜨나? 바람이 불어졌네? 바람이 불어졌네?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급식 받는 것 같아. 그래도 아침에 뜨뜻한 게 좀 들어가야지.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음. 음. 아니, 아니. 역시는 역시예요. 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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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네. 음. 아유. 근데 이건 진짜 추운데서 먹는 거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치? 누룽지. 음. 형, 볶음 끼니기 너무 맛있는데? 아유, 이거 장아찌 너무 맛있는데. 요거를 아침천으로 하자 아침천으로 하자 장아찌파 이거요 음 그래 콩자반하고 먹어도 맛있어 진짜 아 너무 맛있다 자 다 먹었지? 그래 야 먹어봐 어우 이야 와 살살 녹아 형 형 진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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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이거 봐 어우 김나는 거 봐 이게 김일까 이 김일까 이 김일까 김일까 이 김일까 김일까 우와 원빵 너무 맛있다 아 그래 진짜 여기다 올려놓으니까 시험 우와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음 이거 더 깨끗이야 이것도 그거 짜요짜랑 먹으면 맛있겠다 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구나 아니요 굉장히 맛있다 봐요 굉장히 나 빵 이거 데우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그러니 네 조금만 잘라서 먹어볼까 우와 진짜 맛있지 형 맛있어 맛있죠? 바그티를 사야겠다 그래? 응 이거 딱 딱 맛있네 아침 저녁으로 응 예 없음 lica 향기 똥 잘 먹겠습니다 JMeduc 흐음 음 아 끄음 요거 예 이거 완전 여기가 얼음 두께가 장벽이 생겼네 와aram 이거 저거야 이거 결로 때문에 한 번 문 닫았으면 좋겠는데 어 결로 때문에 문 닫았다 괜찮아요? 어 닫아 닫아 이거 어림댓니네 야 우리 이러자 이거 지금 결로 때문에 한 번 데켜야 되지? 네 여기 산책 한 번 갔다 올까? 그 사이에? 어 좋아요 호수 한 번 걷는 것도 좋은 거 같은데 호수 걷는 거 좋다 응 설거지도 좀 이따가 응 아니야 설거지는 너 하고 있고 아이 참 갔다 와서 금방 하지 내가 그래 알았어 콕 나 떼 놓으려고 이렇게 가볼까요? 우와 아 추워 하 발이 시럽다 아휴 그러니까 우와 바람 우와 우와 어우 얼굴이 아파 어 그래 여기 한 번 어? 열을 내야지 열을 내야 좀 발도 좀 더 펼 것 같고 해 뜨는 고지에서 바라보하는 해 해! 자 상위탄회 준비합니다 하하하하 이야 이거 물 봐 우와 시원해 보인다 저기 다리나 한 번 건너 갔다 오자 좋긴다 어 서비찬 클라스의 파일럴 엠시트 하하하 느끼면서 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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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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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물 나지 네 눈물이 나 눈물 아 물 봐 와 근데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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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igen rifle 엄청 예뻐 우와 우와, 진짜 예술이다, 이게. 사진 가져왔으면 하나 찍자. 카메라요? 얼굴이 안 보인다, 하나도. 그래, 일단 찍고 있다가 확인해. 그냥 감으로. 감으로. 하나, 둘, 셋. 얼굴이 찢어질 것 같아. 네, 오케이. 와, 진짜 얼굴이 찢어질 것 같다. 이야, 이거. 아니, 정말로 진짜 혹한기 훈련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장님. 사단장님? 사단장님? 아, 진짜. 그래. 아, 좋다. 이것도 그냥 안 보고 왔으면 그냥, 그렇지? 어, 맞아. 이게 또 저쪽에서 보는 거, 이쪽에서 보는 거. 다르네. 이게 돌레, 돌레길이 있나 봐요. 저기 지금 텐트가 쳐져 있네? 이 날씨에 저 미친놈들아, 저거. 아, 나 조용히 어려워. 오늘이 몇 도인데, 아휴. 형, 이 앞에 4명 쭉 앉아서 뒷모습 사진 찍어도 예쁘겠다. 저기? 형, 우리 여기 4명 쭉 앉아서 뒷모습 사진 한번 찍을까요? 4명 쭉 앉아서. 그래, 뭐. 해보자. 저희 혹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어디 뒷모습? 맘에 좀 해외해졌어요. 아... 아유, 너무 좋다. 이번 호캉기 훈련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촬영팀이 이렇게 와봐, 이렇게.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와봐, 저쪽으로 와봐. 반대쪽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한번 뒤로 가면 되잖아. 그러면 서로 한번 바꾸는 거잖아, 그렇지? 아, 진짜. 편하지? 맨날 뒷걸음으로 찍으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어쩜 이런 생각을 다 해, 형은. 색다는 기분이다. 그런데 자꾸 뒤를 휘끌끌 보는 거지, 그렇지? 뒤에 누가 있는 거야. 아... 아, 햇살 좋다. 됐지? 네, 괜찮아. 그런데 이거 한 번만 털어보고 할까요? 어떻게 커피 한 잔씩 드실래요, 아니면? 아, 좋다, 좋다. 형님 커피? 땡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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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는 제가 얼죽아라고 하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제가 얼죽한 줄 알았거든요. 그건 아닌가 봐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맛있네. 진짜 얼어 죽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죽아는 아니었네. 아... 아... 커피 맛있다, 형. 진짜. 맛있다. 형, 씻을 때 찬물 갑자기 안 나왔어요? 나는 그래서 옆에 빨간불이 깜빡깜빡 거리잖아. 그래서 그걸 계속 보면서. 나도 계속 이렇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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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 어? 중간에 찍혀요? 거의 뭐... 끝 때쯤 이렇게 타니까 다시 됐는데, 나는 그래서. 음... 난 4분이면 되던데? 나도 딱 그랬어. 나도 차분. 나 진짜 그랬어. 나 진짜 그랬어. 나도 차분. 아, 나는... 저도 욕했잖아요. 갑자기 찬물이... 진짜 욕이 나왔어요. 너무 차가워가지고. 심한 욕했구나. 아, 참! 그랬지? 아, 참 못된 물벌. 나는 그 경험을 못했어. 오늘 뭐... 뭐 했었지? 구두방... 구두... 구두방... 뭐였어? 구두방에? 구두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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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방에 가면... 거기가 전망대라는 거지? 응. 그렇대. 가서 전망대에서 피오르 보고. 피오르. 맞아, 맞아. 구두방에는 뭐가 있다고? 구두. 구두. 구두방엔 가는 거야? 응. 구두. iron 소문이 retrospect enfin build 소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꽝꽝 얼었네.